지금 시간은 여덟시 반입니다 가게 문 닫고 잠깐 잠라 켰는데 잠 못 잤네요 밤새우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 비행기인데 보딩은 40분에 마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딩이 아니지 보딩이라고 하나요 이거 그 카운터 접수는 40분에 마감한다고 하네요 예매를 해 놨는데 일단 가서 뭐 국내선이라도 수속 절차를 한번 밟아야 되지 않나요 바로 가서 몬타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도착해 가지고 10시 늦어도 10시 40분까지는 도착해야 되니까 10시가 아니지 9시 40분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여기서 대략 이제 길 안 막히면 20분인데 길 막히니까 대략 한 40분 뭐 한 8시 50분 쯤에는 나서야 될 것 같네요 가서 한 10분 정도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일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